SKT 텔레콤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에서 아바타로 활동하는 신개념 인플루언서 그룹 이프렌즈를 모집합니다. 이프렌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른 이용자들과 실시간을 소통하면서 메타버스의 대중화를 견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프렌즈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만 14세 이상의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프렌즈 선정되면 8월부터 3개월간 이프렌즈 모임을 진행하고 다른 모임 놀러가기, 커뮤니티 구축, 이프렌즈 홍보 등의 이프렌즈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SKT 관계자는 이프렌즈를 키워나갈 재능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이프렌즈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무한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이를 메타버스 내에서 결합하려는 모습에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